포항시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천자붕으로 유명한 운재산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해병대 교육단은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해 야간 행군이 힘든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산불이나 산사태 예방과 복구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 포항으로 이전한 해병대 교육단은 운재산을 고지정복 훈련장으로 쓰고 있고 연간 2만여 명이 천자붕으로 이름붙인 대왕암으로 행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